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제 시작한 것 같던 설 연휴가 벌써 마지막 날이 됐네요. 많이 아쉬우시죠?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는데 마치 설 연휴가 금방 지나갔듯이 시작한 지 한 달이 안 된 올해도 아마 눈 깜빡하면 어느새 연말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가 연말의 경제 상황을 미리 살짝 가서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씩들 다 해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렇다고 로또 당첨번호를 미리 가서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내 대출 이자나 재테크에 영향을 줄 다양한 변수들 특히 금리가 연말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 경제에 영향을 크게 주는 미국과 중국 경제는 어떨지 물가나 환율은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올 한 해 경제를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연말까지 미리 한 번 가본다는 느낌으로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 특집 2023 경제 사용설명서 2탄 미리 가본 연말 바로 시작합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설 특집 2023 경제 사용설명서 어제는 올해 경제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 싹 모아서 중요한 것만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은 올해 경제 분야에서 사실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내 돈 굴리는 거 이거 어떻게 되나 우리 집값 어떻게 되나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경제 이벤트들 한 번 또 정리해 보고 이거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지 관전 포인트까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mbc 양효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올 한 해 우리 재테크 전선의 어떤 변수와 어떤 구름과 어떤 햇살이 어떻게 비춰질 거냐 이 얘기해 주시겠다는 거죠? 네. 이게 예측이라는 게 항상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022년만큼 우리가 거시지표에 주목한 해가 없었다. 미국에서 무슨 cpi가 어떻게 되고 금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자 의사 결정에 아주 밑바닥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2023년도 이런 거시경제 변수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3년 12월 말일로 갈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것부터 찾아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전 포인트죠. 2023년 12월 31일을 미리 살아온 조상 1년 조상이 있다면 다시 1년 거슬러 우리한테 와서 너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정말 어떻게 얘기해 줬잖아 이거.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물론 이제 로또 회차나 번호나 이런 거는 말고 일단 방송용으로 좀 가다듬는다고 하면 가장 주의깊게 봐야 되는 경제 변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연말에 미래를 1년 후의 미래를 한번 가볼 수 있으면 딱 하나만 보고 올 수 있다. 어떤 걸 보시겠습니까? 로또 번호 말고라고 그랬잖아요. 금리. 기준금리든 시중금리든 금리를 알면 지금보다 오히려 많이 올라 있을 수도 있고 확률이 높다고는 안 하지만 많이 내려와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이 내려와 있는 걸 내가 보고 보면 지금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뭐건 사실은 사두는 게 좋죠. 그렇죠. 또 반대면 지금이라도 빨리 팔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금리라는 게 이제 결국은 또 미국 경제랑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가장 이제 핫한 지표인데 미국 경제가 올 한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러면 연말에 굉장히 궁금한 건데 미국 기준금리가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망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미국이 경기 침체가 과연 올 거냐. 오면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좀 있고 잘 안 오면 좀 더 올릴 수도 있고 좀 더 올릴 수 있고 늑장 부리면서 또 내릴 수도 있고요. 안 내릴 수도 있고. 지금은 사실 주식을 포함한 자산가격이 다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미국 부동산 주택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초에 설날 연휴 때 미국 연준의 스탠스는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물가가 압력이 둔화됐다. 이런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이 좀 어떻게 보면 기조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부분 이걸 아는 시점을 3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현재 상단이 한 4.5%까지 올라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5% 안팎에서 멈출 것이다. 기준금리가. 네. 기준금리가 그 정도로 멈출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는데 그 어떤 근거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 2023년 연준 정책 결정권자들 이 FOMC 구성원들이 사실 작년에 비해서 좀 덜 매파적일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매파적이라고 분류되던 블라드와 메스터가 올해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최근 또 새로 임명된 두 명이 또 가장 비두기파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는 연준이 아주 많이 올리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꺾였다는 명백한 증거 그다음에 고용이 둔화되거나 경기가 침체됐다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그렇다고 또 완전히 금리를 내리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엉거주춤하게 5% 안팎에서 유지되는 해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상황이 나쁘지는 않죠? 네. 이게 이상하게 현재 고용 지표가 또 너무 좋습니다. 경기는 안 좋아진다고들 하는데 고용 시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지금 난리거든요. 그걸 그래서 21세기 최대의 미스테리다. 21세기가 아직 많이 남아서 또 다른 거 나올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게 제일 미스테리라고 하더군요. 네. 2023년 초에 가장 미스테리인데 일단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에 판단하던 미국 고용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나쁜데 일소는 못 구한다. 네. 그래서 실업률은 코로나 이후 가장 최저고 그런데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리는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근로자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거의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은퇴하는 시점이고 팬데믹 때문에 이 은퇴 시점이 확 앞당겨졌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두 번째로 그러면 그 공백을 젊은 세대들이 메꿔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젊은 세대들이 노동 시장에 잘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유입이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러면 젊은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이민자라도 받아야 되는데 트럼프 시절에 이민자를 확 줄이는 정책을 해와서 이민자 노동력도 지금 줄었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팬데믹이니까 국경이 막혀서 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됐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리쇼링 정책 공장을 미국에 짓는 게 일반화되면서 이건 수요 측면인데 공장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거기에 일할 사람 구하는 게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고용시장에서 보면 미국 경기가 어떻게 보면 지난해 금리 인상에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올해에도 이런 희망이 있는 겁니다. 미국은 그래도 괜찮다. 공장들이 밖에서 다시 되돌아오니까. 네. 그런데 이런 어떤 낙관론을 꼬집는 사람도 있는데 미국 학계와 월괄 중심으로 바이든 정부 위기를 얘기할 때 마냐니아 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마냐니아가 뭐예요? 마냐니아 위기? 네. 스페인어로 마냐니아라는 게 내일이라는 이야기인데 미국 국민 가운데 한 70% 정도가 이거 미국 경기 침체돼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경제 강료들은 내일은 좋아질 거야. 내일은 나아질 거야. 이렇게 외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근거 없는 낙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바이든 정부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냐니아 위기고요. 게다가 바이든 정부가 착한 정책의 역설에 빠져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바이든 정부가 출범 이후에 민주당이기 때문에 중하위 계층 지원 정책이 굉장히 두터워졌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정책이 이들의 삶을 좀 더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어떻게 왜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노동시장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그동안 두터운 코로나 지원금. 이게 가계 저축으로 쌓이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지원금을 줬더니 오히려 직장생활 안 하더라. 저소득층이. 아주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착한 정책의 역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반론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낙관론하고 비관론이 계속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떨까요? 금리가 그래도 좀 나빠져서 내려갈까요? 아니면 지금 연준의 경고대로 무슨 소리냐? 물가 지금 더 오를 가능성도 있고 지금 당신들 긴장할 때다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죠? 내년에 있거든요. 2024년에. 그래서 통상 한 해 전부터는 경선이 치열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선거전으로 돌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따지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통화 정책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고 물가도 조금 잡히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 여론이 굉장히 높을 수 있죠. 중앙은행이? 그게 선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일단 투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부양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파월한테 이제 금리 좀 내립시다. 눈치껏. 경기 좀 살아야지. 내가 내년 선건데 지금 이렇게 경기 만들어놓으면 어떡합니까?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물가가 계속해서 치솟는 상황이면 당연히 물가 봐라. 지금 금리를 지금 약하게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물가가 잡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명분이 좀 약해진다는 거고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출마 선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건은 이제 공화당에서는 그럼 누가 나올 것이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출마한다면서요? 네. 이제 국민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너무 고령인 두 후보가 붙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바이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공화당에서는 40대의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나올 경우에 세대교체론을 들고 나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판을 확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격변의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그동안 계속 각을 세우면서 세계 경제 불안의 원인이었는데 올해는 중국 경기가 좀 좋아지고 하면서 중국이 성장을 좀 이끌어주면 좋을 수도 있겠네. 다른 나라들 침체되는 나라들 많으니까. 네. 그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방역 때문에 완화를 하긴 했지만 확진자 수가 늘면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달 이제 말 최대 명절인 춘절을 지나면 사실 본격적으로 좀 기지개를 켤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중국 경제가. 왜냐하면 말 그대로 리오프닝 관련 산업이 이제 탄력을 받을 것이고 중국이 다른 나라 같으면 이제 좀 뭐 찻잔 속에 태풍으로 그칠 수 있겠지만 그야말로 이제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폭발력을 가지고 소비가 마중물이 돼서 중국 경제를 조금 부양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뭐 몇 년 전만 해도 아마 10년 전에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 그러면 오히려 한국이 더 수혜를 입는다. 뭐가 살아나든 화장품을 사가든 혹은 수출용 부품과 소재를 사가든 바로 옆 나라인 한국에서 사갔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중국이 좋아지면 우리가 진짜 좋은 거 맞아? 하는 그런 또 의문도 생기더군요.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방역 공항에서의 어떤 검역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또 우리나라에 또 약간 보복 방역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중국 경제를 따지면 우리나라의 이제 완제품의 약 수출의 25% 정도. 조금 최근에 좀 줄어서 한 23% 정도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빨아들이는 블랙홀이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가 그 효과를 안 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3년임을 하면서 내세운 모토가 바로 공동부유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성장의 동력을 조금 손해보고 가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지점에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결국 또 미중 갈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2023년에도 이렇게 찢어지기 시작하면 미중만 찢어지는 게 아니고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 양쪽으로 찢어지는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생산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2022년에 그렇게 금리 올려서 다 잡아놨던 물가가 이게 3에서 5%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해서 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저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에 터질 때 예상 다 못했었거든요. 현대에서 그 거대한 나라들끼리 전쟁을 하는 게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런 전쟁 변수가 이번에 남중국해 대만을 둘러싸고 또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 상황이 만약에 군사적 충돌로 가면 이거는 예측이라는 게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의 혼란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다만 중국이 오는 3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전인대라는 중요한 국내 정치 행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3연임에 성공했고 이번에는 이걸 또 단단하게 더 다진다는 건데 그 이후로 어떤 정책이 발표될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원래 3연임 하기 전에는 3연임 할 때까지만 이런저런 군기 잡는 거 있고 그 다음부터는 좀 풀어줄 거예요. 원래 선거가 그런 거죠 하는 기대도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기대와는 좀 다른 것 같고 걱정은 좀 듭니다. 물가가 어떨까요? 물가가 좀 내려가면 꽤 많은 걱정이 해소되는 건데 또 중국 경기가 좋으면 또 그건 물가를 자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복잡한데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제가 기사를 막 쓰고 할 때도 0%대 물가 행진 이런 말이 되게 자연스러웠거든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 상황에서 물가가 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하실 때 혁신적인 기술이 생산비용을 낮춘 수밖에 없다. 이건 기술적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2023년에는 이 부분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딱히 공급 측면에서 혁신을 제외하고는 올해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요소가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가가 안 낮으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불안할 텐데요. 그리고 이 물가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러시아 푸틴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올 연말에 돌아봤을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끝났을까요? 어때요? 끝난다가 많아요? 아니면 안 끝난다가 많아요? 이거는 제가 인용을 하나 베리 아이컨 그린이라는 유시 버클리 교수가 계신데 이분이 시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대전은 빨리 끝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올해 2월이 되면 1년이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예측하는 게 그게 큰 의미는 없다라는 얘기고. 모른다는 거군요.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러시아가 최대 산유국, 전 세계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면서 유럽 천연가스의 35%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4대 곡창 지역 중에 하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밀만 한 세계 30%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라는 호재는 사실 그걸로 전쟁이 끝났다는 것도 당연히 좋아할 뉴스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 여러 가지 변수를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변수가 되겠습니다. 비관적으로 보자면 2023년 경제도 2022년 작년에 비해서 이거 하나는 분명히 좀 나아집니다. 할만큼 이렇게 뚜렷한 근거 있는 것도 없네요. 네. 그게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연말쯤 가면 차라리 2022년이 나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금리 인상은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를 보면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는 거의 1년의 시차를 두고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6월부터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아직 금리 인상의 여파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런 비관원도 있는 겁니다. 그 약효는 이제 막 시작된다. 금리 인상이 약효라는 건 우리에겐 되게 고통스러울 텐데. 자산 가격의 붕괴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데 자료들 보면 대부분 시차가 이제 8개월에서 1년까지 두고 오기 때문에 2023년이 그래서 더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취 풀릴 겁니다. 아우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우울한 상황이고요.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높을 고자를 써서 2022년에는 3고 현상이 있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그런데 2023년에는 이 3고 현상이 힘들고 어려울 고자를 써서 3고로 바뀐다는 겁니다. 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또 그럴 것이다. 환율도 힘들고 금리도 힘들 거고 물가도 힘들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의 1년에 시차를 둔 금리 후폭풍이 2023년에 본격적으로 올 거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우리나라에도 했을 때 반론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차 오일 쇼크 때보다는 그래도 유가가 좀 완만하게 오르고 있고. 그래도 각국 중앙은행들이 그동안 그래도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운용을 잘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돈이 좀 그래도 좀 풀린 거 아니냐. 돈이 조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살아나면 성장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그나마 낙관론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낙관론이 말씀하신 게 침체는 안 올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럼 물가도 안 내릴 거 아니겠어요. 실업률도 나쁘지 않고 또 가게도 돈이 좀 있고 슬슬 경기도 살아나고. 사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난리를 친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2023년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보면 여전히 고수준의 물가가 이어지고. 그런데 그렇다고 경제가 살아나지도 않는 경제 성장률도 깎이는 어떤 슬로우 플레이싱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쁜 거 다 모아놨네요. 갑자기 무슨 큰 충격 같은 게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안 좋고 우울하고. 작년만 해도 대부분 경제 위기론에 대한 정부의 맞대응이 펀더멘탈이었거든요. 그런데 각종 지표가 펀더멘탈이 굉장히 허약해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는 정말 시름시름 앓는 해가 되지 않겠냐. 이런 게 비관론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도 경제 위기 때에 비해서는 큰 어떤 금융사의 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들어보면 2022년보다 특별히 더 좋을 건 아닌 것 같고. 경기 상황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2022년에 많이 올린 금리의 악영향을 2023년에 마취 풀려서 통증이 오히려 시작할 수도 있고 안 좋을 텐데. 이렇게 또 안 좋으면 금리도 좀 내리고 정부가 대책도 만들고 또 물가도 좀 내려가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의외로 자산 가격은 좋을 수도 있고 작년보다는. 그래서 쉽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미국 경제랑 연동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경제 연동이 되는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만 또 금리를 독자적으로 가져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주변 상황이 잘 풀린다는 가정하에 이게 자산 가격에 있어서는 조금 숨통이 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2023년 한 해는 기본적으로는 작년과 날씨 비슷하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뭔가 좀 좋아지면 그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푸틴이 마음 바뀌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수 있고 그러면 작년보다는 그런 거 두 개로는 좀 좋아질 수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희망은 좀 더 가져 보되 큰 희망은 갖지 마라. 잘 버티면 또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또 돌아오기 때문에요. 새해 첫날 뭐 이런 얘기하는 것 치고는 약간 우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체를 아주 냉정하게 기자다워요 아주.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mbc의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서울특집 2023 경제 사용설명서 2탄 오늘은 타임머신을 타고 올해 연말까지 미리 좀 가봤는데요. 전망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는 대충 이런 일들이 이슈가 되겠구나라는 건 아마 알게 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설 연휴에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